견취雪 비 워만 청쥬 불이? 사기야! 아니요! 전 여야 친구한테 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정말? 여행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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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할 일 없지만 난 나보다 지금 낮은 사람이랑 시간 안 보여줄 수 있나요? 밥 먹자, 술 먹자 이런 거 잘해 뭐? 아, 다시 우리가 더 뜨겁긴 했어 한번만 더 옛날 얘기하고 한번만 찍찍하면 죽여버린다 뭐? 한번만 더 내일은 오늘 사주니까 원하지 너데로 나의 여행들 안녕